캐롤라인! 캐롤라인! 놀자! 싫어! 영화 보자! 싫어! 우리 방에서 파티하는 건? 싫어! 드디어 조용하네! 우리 클럽 갈래? 파이퍼, 너 진짜 짜증나게 좀 하지마! 네 쪽으로 가구! 나 가만히 좀 둬! 파이퍼? 왜 내 룸메이트는 이런 거야? 파이퍼, 너 진짜 싫어! 난 그냥 조용히 음악 듣고 싶었을 뿐인데! 파이퍼? 됐어! 넌 큰일 났어! 여기 돈! 고마워! 이제 이 방 거주자는 나뿐이야! 파이퍼, 내가 이 방 전체를 샀어! 잘 가! 돌아올 거야! 아야! 계단! 나한테 너무하잖아! 이게 뭐지? 계단 아래 숨겨진 공간이 있었잖아! 수년 동안 창고로 쓰인 것 같아! 그래! 여기에 비밀의 방을 짓는 거야! 우선 이 쓰레기 좀 처리하자! 우와! 비지보드! 그래! 내 방!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지? 우와! 백 달러! 돈 진짜 많다! 돈의 춤을 추는 거야! 파이퍼 진짜 이상하네! 이 돈으로 유용한 물건을 살 수 있겠어! 마법! 개봉 시간! 우와! 물건 진짜 많네! 뭘 쓸 수 있는지 봐야겠어! 사? 혹시 모르니까! 어우! 스틱에 걸린 오래된 담요? 됐어! 우와! 해먹이네! 이 방에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걸로 테이블을 만드는 거야! 넌 내 새 친구가 될 거고! 우와! 다이노! 너도 이게 보여? 두 번째 테이블은 어때? 마법이 효과가 있을까? 안 될 것 같기도! 뭐야? 책이 더 있네? 도서관은 싫다고! 미니 해먹이 내 친구지! 이게 다 뭐야? 내 디노 만지지 마! 내 디노 만지지 마! 여기 내 방이야! 안녕! 너무하네! 나도 새 방이 필요해! 우선 오래된 물건부터 치우자! 어? 흠? 흠! 이상하다! 잠깐! 베개에 비가 오나? 하! 잠깐만! 이걸 쓸 수 있겠어! 흠! 지친다! 고마워, 친구! 내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보는 거야! 흠! 이상하다!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 안녕하세요, 주인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깨 주물러 드려요? 누구지? 아! 내 조수! 여기 치워! 이거 다 버리고! 네, 주인님! 이제 어쩌면 좋을까? 주인님! 이거 데이브 실수 아니에요! 나가, 데이브! 다 내 스스로 해야겠네! 내 작은 친구의 도움과 함께! 됐다! 돈은 항상 도움이 된다니까! 여길 다 치워야겠어! 좋은 직업이야! 내 돈 너무 좋다! 여긴 넷새 소파! 너무 무거운데? 흠! 뭔가 빠졌어! 아! 벽난로! 그리고 옷장! 좋았어! 그리고 다른 물건도! 뭐야? 한 통 속이었어? 차를 마신다고? 넌 해고야! 잠깐! 내 친구였다고! 내 피라미드! 어? 컵들! 나한테 이런 거 후회하게 될걸? 파이퍼! 뭐 하는 거야? 우리 강아지 놀래키면 어떡해! 하! 이 조각들 쓸 수 있겠다! 귀여운 벽 식물들을 만들어야지! 이제 정원도 있네! 어? 캐롤라인의 반지야! 안녕 얘들아! 캐롤라인의 반지가 어떤 화분으로 떨어졌는지 봤니? 댓글로 알려줘! 어? 복실이? 길을 잃었니? 나랑 지내자! 복실이? 어디 갔어? 나쁘지 않아! 그치만 뭔가 빠졌는데? 디자이너가 필요해! 아니! 또 저 남자? 또? 그래 좋아! 안녕! 난 도시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예요! 이 벽을 꾸미고 싶어서요! 그림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건 어떨까요? 아니요! 더 멋진 걸로! 좋아요! 이것들은요? 아니! 너무 과해요! 첫 번째 거 다시 보여줘요! 어? 완벽하네! 당신 핸드폰 살 수 있을까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새 건데! 이제 새티비! 뭐야? 좋아요! 잘 설득하다니! 아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채널이네! 이게 뭐지? 마사지 의자! 내 고객은 최고만 받아야죠! 여기! 당신 핸드폰이에요! 그래! 내 일은 끝났고! 1급을 좀 받아야겠어! 흠... 디자이너? 어디 갔지?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할 부인! 내 돈! 이런! 음식이 다 떨어졌네! 캐롤라인한테 먹을 게 분명 있을 거야! 제 물건을 좀 뒤져보자! 캐롤라인! 네 건강이 너무 걱정돼! 어?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잖아? 나한테 뭘 안 하는데? 네 건강 내가 챙겨줄게! 헝? 날숨! 그래! 그치만 걱정 마! 내가 도와줄 테니까! 과자, 쿠키, 초콜릿! 과일만 먹어! 과일 싫어! 어서! 운동해야지! 와우! 시작하자! 나 금 도구가 필요해! 나 아직 몸무게 안 빠졌어? 그래! 난 모든 음식을 다 모아야지! 여기 있네, 음식! 이 과일들은 다 어쩌지? 알았다! 빈 화분! 그리고 과일 몇 개! 빛을 더하면! 와우! 너무 아름다워! 이 간식들 다 어디에 숨기지? 좋아! 저리가 체가! 이제 음식 다 했지롱! 과자 좀 먹을래, 다이너? 싫다고? 너도 다이어트 중이야? 뭘 하면 좋을까? 알았다! 젠가를 만드는 거야! 너무 지루해! VR 보글이 필요해! 아, 됐다! 네 차례야, 디노! 게임하기 싫어? 너 진짜 고집 세구나? 우와! 아야! 너 누구 편이야? 이제 다트하자! 좋았어! 어디서 다트를 가져와야지, 근데? 찾는 건 다 쓰면 되겠다! 가위! 포크! 네 차례야! 아, 그래! 나 혼자 노네? 아! 알았다! 뮤지션이 필요해! 그리고 마사지! 아, 인생 너무 좋다! 부치만 외로워! 헝? 저기 파이퍼! 우리 다시 친구하자! 알았어, 캐롤라인! 내 비밀의 방에 온 걸 환영해! 다트할래? 포크루? 다트잖아! 다! 와우! 다 줘봐! 오형! 이겼다! 젠가는 어때? 히론! 걱정 마! 내 방에 걸어두면 되니까! 우와! 오형! 진짜 좋아! 과자 좀 먹을래? 싫어? 그럼 말고! 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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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웅!